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세 번째 접트인데요 제목이 재산세입니다 오늘까지 교재가 안 나왔어요 교재는 편집본이 다 나와있긴 한데 교재는 오늘 저녁 때쯤 출간될 거로 알고 있고 인강 보는 분들은 조만간 교재를 며칠 내에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볼게요 맨 앞에 재산세로 갑니다 1절 보전 일단 제가 지난주까지는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이었지만 이 시간은 부동산 보유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단계 그래서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 이게 재산세인데 다만 주의할 게 보유인데요 이 보유가 1년 내내 보유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특정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매년 6월 1일 시점에 이날 현재 보유했을 때 보유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요 그럼 가령 그럼 어떤 갑이 집이 계속 있었어요 주택이 있었는데 이 주택을 팔았다 5월 25일경에 주택을 처분했다 라고 한다면 6월 1일 주택이 없기 때문에 이 갑은 재산세를 낼 일이 없겠죠 반대로 을께서는 이날 현재 집을 샀다 집을 취득했다고 하면 불과 며칠 사이지만 을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돼 있는데 2번 특징 볼게요 첫째 지방세고 시군구가 과세주체에서 얘는 지방세인데도 불구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니고 어디 해당 시군구에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두번째 보통세고 보유세고 응익과세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이익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얘기고 또 인세이기도 하고 물세이기도 합니다 또 세번째 매년 6월 1일로 과세가 성립이 돼 그래서 매년 6월 1일 현재 납세임과 성립이 되고 네번째 항상 이게 이야기한 거지만 등기등록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나 허가에 관계 없다 항상 무슨 주의? 사실주의가 되고요 5번 주의할 건데 과세표준은 무조건 시가표준에게 일정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가액이나 사실상 취득가액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가표준에게 있다 보겠지만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고 돼 있고 6번 세례도 두 가지에요 차등비례세도 있고 초과 논인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 물론 중과되는 것도 존재하고요 자 이제 곧 들어가서 7번째입니다 자 요세금은요 철저하게 보통 징수입니다 신고납부가 아예 없고 무조건 고지서를 통한 법이 있다 보통 징수가 있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8번 납부되지 않으면 뭐가 붙여요? 가산금이 붙여서 신고납부 안되면 가산세가 붙이지만 가산금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9번 체크합니다 요세금 중에 특성이 또 뭐냐면 물납과 분할납부가 존재해요 그래서 돈이 없다면 혹은 돈이 부족하다면 돈 대신에 부동산 갖고 세금을 대신 내는 물납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나눠내는 분할납부도 존재하게 됩니다 열 번째는 요것도 체크할게요 이 세금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부담의 상한선인데 요것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상한선은요 세금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걷고 그것도 여기까지 징수하고 초과되는 건 걷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흔하게 고스톱 같은 걸 치면 상한가 있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 특성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보니까 재산세가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소액 징수 면제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재산세는 보통 징수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가 돼요 그런데 이 고지서를 찍는 비용이 만드는 비용이 약 1980원 정도 든데요 비용이 그럼 국가가 나한테 세금 뭐 한 100만원이면 관계없지만 나한테 1,500원 세금을 걷고자 한다고 하면 국가는 1980원짜리 고지서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뭐요 이거 찍어서 이거 받아 봐야 의미 없죠 그럴 때 보내지 말고 받지도 말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소액 징수 면제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자 이제 밑에 큰 3번으로 가죠 과세주체인데 그럼 대체 누가 세금을 걷어갑니까 이건데 아까 언젠 얘기했죠 누가 해당 시군구에서 걷어가면 돼서 재산이 있는 재산소재에 관한다고 해당 시군구에서 걷어간다 뭐 그 정도면 됐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자 큰 4번인데 자 네 번째 과세 대상으로 가죠 그럼 대체 그럼 재산세금은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냐 이건데 자 봅니다 이제 과세 대상인데 늘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단 등기에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허가에도 관계없다 해서 절대 등기 등록 허가 안 따집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과세 대상이 있냐 이건데 자 첫째는 토지요 토지 토지 둘째는 건축물 셋째는 주택입니다 넷째는 선박이고 다섯 번째는 항공기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겠는데 이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거 이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밑에는 선박과 항공기 두 개는 제목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세 개 토지, 건축물, 주택이에요 그럼 저희가 보통 부동산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매년 토지분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건축물은 매년 건물분 일명 건물분입니다 매년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주택은 매년 주택분이에요 주택분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를 이렇게 해서 크게 부동산 쪽은 재산세가 종류가 세 가지에요 그럼 대체 토지분은 그럼 대체 어떤 토지가 과세 대상이냐 이건데 자 결론 모든 토지에요 모든 토지는 전부 다 토지분 세금이 과세가 되요 그럼 이때 모든 토지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거 있죠 임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지 전도 있을 수 있고 농지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빌딩용 땅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공장용 땅도 있겠고 땅이란 땅은 전부 다 무슨 분 세금 토지분 재산세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할게 주택인데요 자 주택도 분명히 땅이 있어요 있는데 이 주택용 땅은 얘는 토지분 세금으로 부과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주택용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은 다 똑같아요 무슨 분 세금 토지분 재산세가 돼요 다 못 빼고 주택용 땅은 제외하고가 돼요 그래서 모든 땅 중에서 뭐는 제외한다 그죠 방금 얘기했죠 주택용은 제외 주택용은 제외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건물분인데 자 건물 저희가 건물하면 보통 뭐예요 지붕이고 벽이 있거나 혹은 지붕이고 기둥이 있는 건데 그럼 이거죠 자 일반 건물 지붕이고 벽이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분 세금 건물분 재산세 또 공장 같은 거는 지붕이고 기둥이 있다 그럼 얘는 뭐 마찬가지예요 건물분 재산세가 돼요 그럼 결국 건물도 어떤 건물 똑같아요 모든 건물은 다 건물분 재산세가 됩니다 하지만 주택인데 자 주택도 보면 지붕이고 분명히 벽이 있어요 그럼 얘도 언뜻 보면 건물의 형태는 맞아요 맞지만 주택만큼은 건물분이 아니고 무슨 분 세금 주택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건물 중에서 마찬가지로 뭐는 제외한다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은 제외 이렇게 제외 그럼 결국은 주택만 딱 남았네요 주택만 토지 건물이 남았네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주택은 어떤 주택 모든 주택이 다 과세가 되고 이때 주택은 어떻게 과세가 돼요 건축물 부분하고 건축물하고 앤드 그 부속 토지하고 합쳐서 둘을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가 돼요 이때 이 토지는 항상 그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그 경계가 불분명하면 무조건 그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 갑니까 10배까지 과세 대상 면적이 돼요 그럼 대체 모든 주택이 뭡니까 이건데 모든 주택은요 얘가 단독 주택이 됐건 혹은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이 됐건 또 얘가 일반 주택이 됐건 또 고급 주택이 됐건 심지어는 조심할게 재산세는 별장까지도 주택으로 봐서 과세가 돼요 그래서 결국 단독 공동 일반 고급 별장 다 포함해서 무슨 분세금 주택분 재산세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볼게요 교재 갑니다 4번 과세 대상 보전 1번 토지가 할게요 첫째 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가 나오죠 땡땡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요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범위를 의해서 지적 공부상에 등록 대상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모든 토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현황보가 원칙에 의해서 과세 대상 토지가 공부 쉽게 등기부상 등재 해당과 사실상에 다를 경우 뭐라고 합니까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서 과세한다 다만 끝에 밑줄 뭐 주택용 부속 도지 뭐한다 제외해서 항상 주택용 땅은 제외가 돼요 자 됐고 맨 밑으로 가요 2번 나머지 2, 3번 나중에 제가 심화 때 다시 보고요 2번 자 건축물입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주물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또 나오죠 또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의해서 과세하고 또 공부에 등재되지 않냐는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다 과세돼요 다만 역시 밑줄 뭐는 제외한다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그래서 결국 키워드는 이거예요 토지에서도 주택용은 제외 건축물도 주택은 제외 항상 주택은 다 제외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간에 갑니다 세 번째 주택 가볼게요 자 주택인데 보죠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해요 또 이때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그 주택의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 갑니까 10배까지 가요 그 토지의 경계로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몇 배? 바닥 면적이 10배까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두 번째 2번 자 주택은요 주택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과세해서 주택은 항상 어떻게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결국 주택은 모든 주택이 다 동시에 과세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공 밑에 기억번에 보면 기억번하고 기억번에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주거용과 주거외 용도를 겸하는 건물 일명이 겸용주택인데 그래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 땡땡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A번이 있고 B번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 봤지만 건물은 다 무슨 분 세금? 건물분이에요 주택은 무슨 분 세금? 주택분이에요 근데 하나의 건물 내에 건물 내에 일부는 상가가 있고 일부 주택 이렇게 상가와 주택이 동시에 사용되는 이런 건물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세금을 과세할 거니 이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의 건물 내에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다 해서 예를 들어 뭐라고 하냐 저희가 세법상 용어로 겸용주택이라고 해요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겸용주택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 사회에 나가면 그죠? 크게 두 가지 있죠 오피스텔 같은 거 오피스텔 또 뭣도 있고요 또 주상복합 네 주상복합 또 뭣도 있고요 동네 골목에는 일반적인 상가 주택 많아요 그죠? 많아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쉽게 주상복합 갖고 읽을게요 오피스텔도 같은 맥락인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층고가 높아요 그죠? 높고 호수별로 호수별로 주인이 다 달라요 전부 다 각각 각각 구분소유예요 구분소유 이런 특성이 있죠 구분소유입니다 또 대신 상가 주택이요 상가 주택은 이제 저희 보통 원로명 주택인데 보통 층고가 낮죠 낮고 보통 1층은 슈퍼마켓 같은 게 있고 2층은 월세집 3층은 보통 누가 삽니까? 주인집 보통 이런 형태가 일반적 상가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 법조는 이렇게 구분해요 오피스텔 같은 거는 각각 다 구분소유한다 해서 이를 보고 한동의 건물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상가 주택은 주인장이 보통 한 명이에요 한 명이기 때문에 보통 한 구의 한 구의 건물이라고 불러요 건물 그러면 이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어차피 각각 각각 다 단독 수요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과세냐 각각 구분과세 각각 각각 과세 각각 무슨 얘기냐면 그럼 값씨가 이 건물 마지막에 주택이고 1층에 상가를 갖고 있다 값씨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그냥 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되고 밑에 상가는 무슨 분 건물분 재산세 각각 나누어서 과세하게 돼요 다만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적 상가 주택이다 상가 주택은 보통 단독주의이기 때문에 이때 무조건 철저하게 면적을 갖고 구분해요 면적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택의 면적이요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은 걸 보고 뭐라 하냐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의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냐 아니면 반대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냐 작냐 그래서 위와 같이 크거나 같으면 전체 다 전체 다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가 되고 반대 작음은 각각이에요 주택은 주택이 되고 상가는 건물로 봐서 각각 구분해서 과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A번 보면 자 한 동입니다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B번 한 구입니다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에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체 다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할 수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네 번째 선박 다섯 번째 항공기는 제목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부동산 쪽 토지 건축물 주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째 토지는 어떤 토지 모든 토지 담보 제외 주택용은 제외 건축물도 모든 건물 과세 단 주택 제외 단 주택은 항상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시고 찍으시죠 넘어가서 페이지 2절 토지의 구분 갑니다 토지의 구분 이 토지의 구분은 조금 복잡해요 내용을 정확하게 봐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볼게요 이 토지의 구분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저희가 공시법령에 가면 토지의 지목이 있죠 지목이 총 몇 종입니까 토탈 28종이 있죠 그래서 토지는 28종이에요 28종 그럼 이 28종이 중복된 토지가 있나요 중복된 토지는 없죠 뭐죠 다만 그럼 성격이 비슷한 건 있나요 그건 있죠 어떻게 뭐 전 답 과손 그래서 다 각각각 다 다른 땅이지만 다른 땅이지만 그 와중에 성격이 비슷한 건 있다 이거죠 성격이 유사한 건 있다 이거죠 그럼 결론은 뭐냐 저희 세법은 그럼 이 28종의 세금을 어떻게 토지별로 토지별로 각각각각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에요 토지마다마다 걷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토지마다 걷는데 그럼 뭘 달리하냐 전부 다 세율을 달리한다 이거 세율 그래서 세율을 달리해서 세금을 차등과세한다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차등과세가 주된 목적입니다 다만 이걸 그럼 28종이니까 그럼 세율 28개를 다 만든다 이건 너무 가혹하니까 그럼 저 28개 땅을 최대한 유사한 것끼리 묶어요 묶어서 혜능법상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요 세 가지 로 나누어서 세일로 몇 개 결국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과세를 한다는 얘기에요 과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토지를 구분한다는 얘기는 구분한다는 얘기는 토지의 용도라든가 용도 또 토지의 면적 면적 토지 형태 등등으로 나누어서 나누어서 뭐 하겠다 차등과세한다 이거 차등과세한다 뭘 달리한다 세율을 달리해서 달리해서 차등과세하겠다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현행법상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이런 거에요 종합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라는 방법을 써서 과세하는 땅이 있고 이런 과세하는 땅이 있고 두 번째는 별도합산과세 하는 땅이 있어요 별도합산과세하는 땅도 있고 세 번째는요 분리과세하는 땅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땅을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구분해서 자 그럼 대체 어떤 땅들이 이에 속합니까 이건데 첫째 그럼 종합합산 이게 뭐냐면 모두 합친다 모두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다는데 어떤 땅이냐면 나대지 나대지 나대지이거나 혹은 나대지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나대지이거나 나대지의 성격이 있는 땅 이런 땅이고요 별도합산은 뭐냐 빌딩용 땅이에요 빌딩용 땅 빌딩용 땅 빌딩용 땅 기타 사업용 땅이에요 기타 사업용 땅도 이 해당이 돼요 자 분리과세 뭐냐 얘는 합치는 게 아니에요 위에 보면 합산 합산자가 붙었죠 얘는 합치지 않고 분리 뚝 떼서 떼서 토지마다 각각 과세한다 토지별로 각각 과세한다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째는 세금을 많이 걷자 해서 고율과세 목적이 있고요 둘째는 세금을 조금만 걷자 해서 저율과세 목적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고율과세가 있고 저율과세가 있다 어떤 땅이냐 이 땅은 골프장 같은 거 골프장 같은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으면 고구보락장 같은 겁니다 이런 토지가 있고 저율 낮게 가자 농지 같은 거 농지 농진 그 다음 목장 같은 거 목장 임야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런데 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자 종합산은 0.5부터 아니 0.5 0.2부터 0.5%까지 초과 누진셀로 되어 있는 거고요 별도합산은 0.2부터 0.4%까지 초과 누진셀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골프장은요 얘는 그냥 4%입니다 자 농지 목장이면 얼마냐 0.07%에요 0.07% 되게 낮죠 그죠 또 있어요 뭣도 있냐면 이따 보겠지만 저율 과세 중에 공장용지도 있어요 공장용지 얘는 0.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등 과세가 주된 목적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쪼개면 자 기본이 종합합산 과세다 라고 가정하면 얘는 얼마부터 얼마 0.2부터 0.5에요 그렇죠 그럼 얘보다 좀 낮게 가자 그게 별도합산이죠 0.2부터 0.4%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낮게 가자 그게 분리 과세 중에 뭐 저율 분리 과세인 거 있죠 저율 과세인 거 0.07 0.07 되어있고 0.2 되어있고 그럼 반대 골프장이나 고브라칭은 어떻게 높게 가죠 몇 % 4% 골프장 같은 건 4% 고일 과세 그럼 이거에요 그럼 토지에 쓰임새를 잘 봐요 종합합산 나대지 쓰임새가 있다 없다 없다 나대지야 쓰임새가 전혀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별도합산은 뭐에요 아까 사업용이나 빌딩용 땅 쓰임새가 조금 있어 얘보다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건 맨날 갈고 업고 하잖아요 쓰임새가 엄청 낮죠 이렇게 쓰임새가 강하면 세금은 낮게 가고 쓰임새가 없으면 점점 높게 가요 그래서 쓰임새가 있으면 낮아지고 없으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끝이에요 다만 이 골프장은 쓰임새가 있어도 있어도 얘는 보니까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높게 높게 과세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땅을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과세하게 됩니다 볼게요 212쪽에 보면 2절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구분 나와 있죠 분리과세 및 합산 과세에서 토지 이용 현황 등에 이어서 분리과세 대상과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해서 각각 차별적으로 과세한다 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봅시다 이제 자 1번 분리과세 대상 토지부터 볼게요 자 분리과세는 방금 얘기했죠 두 가지에요 많이 걷는 것도 있고 적게 걷는 것도 있는데 토지의 어떤 용도나 형태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거 자 이건 목적이 두 가지에요 고율과세 목적이 있었고 저율과세 목적이 있다 그중에 첫째 1번 0.07%입니다 0.07% 저율과세에요 그중에 1번 농지가 나오죠 농지 농지 볼게요 자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일단 농지다는 것은 세 가지에요 천 답 과수원입니다 그래서 논밭 과수원 세 개가 농지인데 그럼 다시 이 농지는요 개인이 소유한 농지도 있고 둘째는 법인과 기타 단체가 소유한 농지 두 가지인데 저희 시험에서 중요한 건 개인 겁니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 자 보죠 그럼 이 개인이 소유한 농지는 일단 농지니까 쓰임새가 있어요 있으니까 0.07% 분리과세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난데 이게 여차하면 나대지로 바뀌어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도 바뀌어서 세금이 좀 더 무겁게 과세가 되게 됩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 이건데 자 이거에요 농지는 뭐하는 땅 농사짓는 땅이죠 그럼 일단은 농사짓는데 사용돼야 돼요 언제 현재 매년 6월일 현재 농사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농사 지어야 한다 영농에 사용이 돼야 돼요 근데 가보니까 원래 농사 안 짓고 있네 영농에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세법상 나대지도 봐서 종합합산과세가 돼요 분명히 실제 토지 용도를 따져야 됩니다 일단 농사는 져야 한다 이거지 그럼 농사 만지면 끝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농사를 짓 때 농지가 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있을 곳에 그럼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촌에 있지 시골에 군지역에 또 어디 도시지역 밖에 그래서 군지역이나 이렇게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무조건 얘는 농사 제도 안 돼요 그럼 도시지역 어디냐 도심지 한복판 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공업지역 같은 곳이죠 이런 곳에 있으면 농사를 져도 무조건 나대지가 돼요 그래서 어디냐 다시 적게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은요 농사를 져도 무조건 종합합산과세가 돼요 하지만 이 지역이어도 농사밖에 못 짓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지역 그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혹은 녹지지역 이 지역은 어쩔 수 없죠 부득이하게 농사밖에 못 짓니다 그럼 결국은 농지가 혜택을 보기 위해선 농사를 짓대 군지역이 있든가 도시지역 밖에 있든가 개발제한구역이 있든가 녹지지역이 있든가 이렇게 넷중에 한군데 지역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농사를 안 져요 또 농사를 짓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과세 종합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개인거고 두 번째 법인거 봅시다 법인거는요 원칙이 나대지에요 특정회사를 거론하면 이상한데 삼성전자가 농지 갖고 있었다 그럼 삼성전자가 농사지는 회사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나대지도 봐요 농사 져도 종합합산이 돼요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하냐 저 법인과학 단체가 농업이 주업일 때 농업이 주업인 법인 농업이 주업인 단체의 경우는 분리과세 가능하게 된다 이거죠 볼게요 1번 0.07% 분리과세 첫째 농지입니다 자 전답 과수원 되어있죠 그래서 1번 개인 소유의 농지에요 땡땡 자 전 답 과수원으로써 과세계준 연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된다 다만 특별시의 광역시 쭉 되는건 됐고요 자 맨 밑에 박스 보세요 맨 밑에 박스 보면 농지가 일단 농사를 짓대 군지역이 있어요 또 밑에 도시지역 밖에 있어요 또 밑에 도시지역 아니어도 어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있어요 무슨 과세하고 분리과세하고 대신 맨 마지막에 자 무슨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죽어지겠다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과세 나대지 종합합산과세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해당 토지가 해당 토지가 해당 용도에 사용되어야 되고 또 해당 지역이 있어야 돼 그 용도에 맞는 지역이 있어야지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땅 무조건 세법상 뭐가 됩니까 나대지가 돼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고요 자 코디페이지가 두 번째 자 교재는 213쪽이네요 자 2번 자 법인과 단체가 소유한 농지에요 그래서 보니까 원칙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돼요 원칙이 다만 예를 보니까 박스에 보니까 분리과세에서 다섯 개 있죠 그럼 그 다섯 개가 보면 전부 다 농업이 주업인 겁니다 그럼 첫째 보죠 자 농지법이라는 누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입니다 다음 번 한국농어촌공사가 및 기타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설립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는 농지입니다 세 번째 관계본명에 법률에 따라하는 사회 복지사업자가 복지서를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쓴 농지입니다 네 번째 법인이 매립관척을 지도한 농지입니다 맨 밑에 밑에 종중이 소유농지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는 예외로 부순과세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개인임 소유한 농지입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목장인데요 이 목장도 농지하고 유사해요 대신에 목장에 가면 반드시 가축이 있어야 돼요 가축 가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축이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목장용지입니다 목장 이 목장도 세법상 0.07% 분리과세가 되기도 하지만 여차하면 나대지가 돼서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분리과세 요건 두 개 종합합산 요건 두 개예요 일단 목장은 가축이 있어야 되는데 상상해 볼게요 이게 토지예요 한 300평 돼요 300평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나대지 그럼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되겠죠 그쵸 근데 보니까 여기 소가 있어요 소가 소입니다 딱 한두 있어요 한두 목장 맞아요 안 맞아요 300평의 토지에 소 한 마리 목장 맞습니다 그래요 오 그럼 소 한 마리 300평이 다 목장이면 다 분리과세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가축의 이 면적 가축수마다의 세법이 정한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만큼만 분리과세 돼요 그 분리과세 그거 어떻게 하냐 가축의 사육 두 수입니다 사육 두 수 몇 두 키우냐 두 수 곱하기 법령이 정한 가축별 면적 가축별 면적을 곱하면 그 면적이 분리과세 면적이에요 그럼 지금 얘는 몇 두 키우예요 한두 한두 세법상 소는요 면적이 한두당 여덟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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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몇 평 300평 중에 여덟평만 목장으로 보고 나머지 건 무조건 다 나대지도 밖에 안 봐요 그럼 결국은 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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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가 되면 요건 분리과세 해줘요 하지만 이렇게 계산해서 발생한 법에서 정한 그 기준면적 초과분이 있으면 초과된 부분은 전부다 나대지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돼요 아하 그럼 목장은 가축도 있어야 하지만 가축별로 면적을 따져서 그 면적까지 혜택을 주고 초과된 건 혜택이 있다 없다는 거죠 대신 목장도 있을 곳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 첫째 군지역 또 어디 도시지역 밖에 지금 시외각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 어디 있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종합합산과세 대역 이거 어딘데 똑같애 상업지역 또 어디 공업지역 어디 추거지역 이런 지역은 전부다 나대지도 밖에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다시 도시지역 안에 있어도 그 지역이 무슨 지역 개발제한 구역이었다 녹지지역이었다면 무조건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국 목장은 면적 갖고 판정한다 그래서 밑에 박스 보세요 밑에 나오죠 군지역 군지역에서 모든 지역입니다 대신 도시지역은 어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이 세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면적 이내가 된 보순과세 분리과세 대신 초과 된 보순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장은 면적을 따져서 따져서 적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제 우측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세번째 임야 갑니다 임야는 뭔지 알죠 산이요 산 산인데 임야 그래서 임야는 편하게요 편하게 원래 임야는 원칙이 얘도 원칙이요 원칙은 종합합산 대상 나대지도 보는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일부 임야 예외가 일부 임야는 분리과세 입니다 근데 책에 보니까 되게 많은 임야 종류가 근데 그걸 다 볼 건 아니고요 계속 몇 개만 체크할게요 자 그래서 임야 봅니다 임야 자 땡땡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및 종종 소유 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임야는 분리과세이다 다만 그 밖의 건 다 무슨 과세이다 종합합합산 과세 나대지가 돼요 그래서 밑에 해당하는 것 중에 1, 2, 3, 4, 5, 6, 7, 8 그래서 임야 종류가 쭉 나와있죠 그죠 뒤도 있어야 돼 10, 11, 12번 다 있는데 개중에 몇 개만 체크합시다 일단 1번 체크 1번 동그략 1번 체크합니다 자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상 특수 산림지구로 지정돼 임야합니다 체크하고 또 3번 체크합니다 자연 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 자연환경지관 임야입니다 근데 고멘트에서 비교되어 있죠 자연 보존지구는 뭐한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지구인지 보존지구인지 구분해야 되고 또 4번 체크합니다 종중임 소연농지입니다 임야 임야 임야입니다 5번 체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임야입니다 6번 체크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어디 있습니까 제한 보호구역에는 임야입니다 다만 역시 밑에 비교되어 있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어디 통제 보호구역은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한 보호구역인지 통제 보호구역인지 역시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거죠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은 그냥 잡아놓을 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야는 지금 체크된 것만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0.07% 저율과세였고요 두번째 갑시다 2번 0.2%입니다 0.2% 좀 높아졌네요 그죠 좀 높아졌지만은 그래도 뭐 그다지 높은거 아니죠 0.07이나 0.1이나 좀 높아지긴 했지만 두번째 2번 이번에는 0.2%입니다 저율과세 자 그럼 얘는 뭐가 있냐 첫째 1번은 이거 이거 공장 땅이에요 공장 공장 용지입니다 공장 이렇게 있으면 공장 땅 이거예요 자 공장 땅인데 대신 얘는 구분해야 돼요 이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공장이 공장이 군지역에 있는지 농촌에 있는지 아니면 산업단지에 있는지 아니면 공업지역에 있는지 군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는지 또 공장이 좀 회계 방식하지만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는지 이런 지역이 있는지 좀 회계 방식하지만 그래서 이런건데 그럼 봐요 그 위에꺼 공장이 군지역에 있었다 산업단지에 있다 공업단지에 있다 공단지역에 있다 이건 정상적인 지역이 있지 그죠 자 정상적이 있으면 이때는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죄송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되는 그냥 혜택조회 분리과세 해줍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한 초과분이 있었다 그 초과분이 있으면 초과된 부분은 나대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공장은 이 업종별로 해서 넌 이만큼만 분리과세 이만큼 분리과세 대신 초과된 건 다 나대지도가서 종합합산과세가 된다 이거죠 문제는 예입니다 공장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 있었다 이런 지역에 공장이 있을 수도 없지만 공장이 있다 공장이 있다고 하면 얘는 세법상 공장이 있어도 얘를 공장으로 인정하네요 안하고 일반 건물 일반 빌딩으로 봐요 일반 건축물로 봐요 빌딩으로 취급해요 빌딩으로 그럼 그 땅 자체도 빌딩용 땅으로 보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이때는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가 되면 빌딩용 땅으로 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아니고 별도 합산과세가 돼요 별도 합산과세가 하지만 그 면적이 초과됐다면 이 초과된 건 똑같아요 항상 초과됐다 나오면 다 똑같이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장은 항상 지역과 면적을 따져서 구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공장 공장 용지입니다 그래서 다모 같다 해서 군지역이 있대 면적인의 분리 초과되면 종합과세 단 공장 밑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다 똑같이 그죠 역시 마찬가지 면적인의 분리과세 초과되면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세번째 공장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등이 있었다 이때는 면적인의 옆에 서있죠 무슨 과세 별도 합산과세가 되고 대신 초과되면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가 돼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시지역의 공장으로서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지 않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경우 밑줄 공장이 아닌 뭐를 본다 일반 건축물로 보게 됩니다 공장 공장 두 번째 주택 산업공급용 토지 6번 공유수면 매립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체크할게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그렇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동그라미 몇 번이냐면 17번 체크해요 17번 그 다음에 쭉 와서 22번 체크해요 22번 그래서 지금 체크된 그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건 글쎄요 보라고 보시겠습니까 안 볼 거니까 나머지 건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이거죠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자 218점 마지막 합시다 맨 위에 3번 갑니다 세 번째 4% 고율과세에요 지금까지는 다 저율과세고 세 번째 4%입니다 무슨 과세 고율과세 4% 고율 높게 과세하는 건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얘는 골프장 하고요 하나 골프장 하고 하나 더 무슨 땅 고구부락장 두 개입니다 이 두 땅만 두 땅만 고율 분류과세이다 그래서 골프장과 고구부락장 토지다 주의할 건 별장이나 고급 주택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만 해당한다 여기까지가 분류과세 대상 토지를 받쳐서 농지 같은 거 목장 같은 건 저율과세 공장도 저율과세인데 단 0.2%가 되고 대신 골프장이나 고부락장 고율과세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좀 쉬었다가 218쪽 중간에 별도 앞선 대상 토지부터 이어서 같이 볼게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